칠리 정직하고 너무 착해서 당하기만 하는 허 이거 없구만 이 나쁜 녀석! 제가 다 시킨 것 같아요 이 나쁜 자식! 감사합니다! 아니야!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! 넌 뭐로...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가지 마! 감사합니다 가지 말란 말이야! 이 나쁜 자식! 여기까지 더러워지는 것 같구만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이 많군요 하... 오셨는지요? 친구님 네 제가 구할 게 있습니다 도구하시면 안 될까요? 구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네 구하십시오 제이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이홉이요?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혼일인가요? 아닙니다 말입니다 켄타우루스인가요? 말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춤을 굉장히 잘 추는데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본인 춤 실력이 어떻길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뭐라고요? 본인 춤 실력을 한번 봐야지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이나요? 아니요 아니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대 마음 마음 대 마음 텔레파시 잠시만요 네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춤으로 술 먹고 오신 거 아니죠? 아닙니다 제가 이 춤으로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혹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? 아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거 굉장히 좀 춤범죄인데 그거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? 당신이 봤어야 될 춤? 아 아닙니다 이거 뭐 하지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 뭐? 신부님 아 네 제 평소에 팩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팩맨인가요 그러면? 아 죄송합니다 제 죄를 사해주십시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기가 귀찮지 않습니까? 네 그래서 그 팩을 저희 제가 거하고 같이 방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윤기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집어 던진 거 아니지만 팩을 던졌는데 그 친구 얼굴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어 그러면 한 팩으로 두 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가요? 그거는 긴 열정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손을 맞잡으시고 네 그럼 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아 앉으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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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you like. Rap Monster? I heard of something that you don't like if I ask you something. Do you hate him? I don't understand me. Mm-hmm. Mm-hmm. You know there's a full of questions that I can ask you but it's not funny asking because you hate rap monster so I'm gonna ask you why I'm asking for it. What the? Are you... Are you a fordiener? Are you a fordiener? I can see. I agree to you. 슈가 신부님 되시죠? 아닙니다 루이 윌리엄스 슈가 에담스 주니어 3세 신부입니다 뭐라 씨부리는 거예요? 신부님이 얘기하셔서 겁나게 이쁘실 줄 알았는데 털이 많이 나셨네요 신부님은 남자신가봐요? 아닙니다 겁나게 허얀데 월급에서 오셨어요? 지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저희가 가끔 선물을 받잖아요 어 받죠 가끔 이제 빤스를 받거든요 저희가 빤스 받을 수 있죠 같은 모델의 같은 디자인 그렇죠 그러면 지민이랑 합의를 받죠 합의 이제 이름을 쓰자 이름을 쓰자 예를 들면 오늘은 네가 입고 내일은 내가 입고 저는 RM이라고 쓰고 그 친구는 JM이라고 쓰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받아요 가끔 이렇게 세탁을 하다보면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 그렇죠 지워질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민이가 저한테 겁나게 하루는 화를 내더라고요 어 왜 자기 빤스를 입냐 어 제가 화를 냈어요 지민이한테 네 난 너 빤스 절대 안 입는다고 사실 제가 몇 번 입었어요 아 남의 팬티를 그게 RM이랑 JM을 자꾸 빨다보면 이게 지워져서 사실 다 헷갈려요 몇 번 입었습니다? 22번 정도 입은 거 같은데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지민이한테 안 입었다고 정말 미안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이름을 써주면 제가 다시는 안 입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죄를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흠 일단 지민군에게 XXX 팬티 5종 세트를 선물하세요 10종 하겠습니다 10종으로 네 제가 사야 졌으니 그러면 돌아가 보시죠 ahh 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zkodak 아 아 지금 한국인 한국어로 한국어로 뭐 한국어로 오늘 하는 죄가 좀 심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질래요? 김석진 응 뭐 이거는 뭐 죄가 크게는 안 되는데 재밌나요? 너무 가겠습니다 네 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왔어요 네 민윤기라고 있습니다 어 재밌나요? 그거 안 보습니까? 아니 들어보죠 일단 네 민윤기 그분은 일단 제가 좀 심합니다 중죄 좀 있는데 어 중죄 어떤 죄를 지었길래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클렌징 폼으로 이제 얼굴을 씻고 있을 때 수건으로 닦았는데 칫솔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변기 안으로 들어갔지 말입니다 씻으면 되지 어쩐지 칫솔이 마를 날이 없더라니 아 한 번이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없던지라 잘 안 씻어서 그게 좀 중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잡으세요 잡으세요 중지손가락 그 죄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미가 없으니 얼른 가세요 아 참 그렇군요 가시죠 알겠습니다 콧구멍도 칠했는데 콘셉트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네 얼른 가시죠 수관 씨 진짜 재미없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왜 형은 옷을 안 입고 자면 네 이렇게야 건강해진다면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군요 저였지 내가 잘못한거야 내가 잘못한거야 내가 잘못한거야 내가 잘못한거야 죄송합니다 고아 한 번만 네 고하십쇼 네 고하십쇼 야 잡고 할게 또 있습니다 또 뭐죠 신난하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장난 아니다 c kt 아 c jo 아